오늘의 시그널은 인카금융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주도주의 흐름은 아니죠. 이런 주변주의 흐름에서도 재미있는 시세가 나온다. 일단 인카금융서비스는 아주 생소하죠. 보험 설계사를 주변에 두시거나 보험 설계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회사겠죠. 그 보험회사는 크게는 생명보험회사랑 손해보험회사로 나눌 수 있잖아요.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우리가 손해보험회사는 실비가 워낙에 대중화됐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자동차 손해보험 이런 거. 생명보험은 우리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죠. 종신보험이라든가 암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대한생명. 대한생명 없나요? 한화생명이라고 칩시다. 한화생명 소속 보험 설계사, 전속보험 설계사는 한화생명 상품만 팔 수가 있습니다. 전속이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 메리츠 화재보험이다. 그러면 메리츠 화재보험 전속보험 설계사다. 메리츠 화재보험 상품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GA라는 독립적인 법인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 GA라는 법인의 형태는 어떤 생보사든 어떤 손보사든 다양한 상품을 팔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물론 그 설계사들이 정직원은 아니고 출퇴근도 자유롭죠. 왜냐하면 영업을 해야 되니까. 영업을 한다는 핑계로 딴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안 돼서 밀려나겠죠. 그런데 그 건물이 엄청나게 비싼 건물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회사들이 다 종로니 무슨 강남이니 이런 데 비싼 땅에 있잖아요. 그 임대료를 예를 들어 어떤 생보사나 손보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상품을 팔 수 있다고 홍보는 하지만 결국에 그 생보사나 그 손보사의 상품의 수익이 좋고 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위주로 팔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GA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생보사나 손보사의 전속보험 설계사와는 다르게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장점이고 인카금융 서비스가 GA이 지금 분류로 될 수가 있는데 GA 독립법인 기준으로 설계사 수 2위가 글로벌 금융 판매였고 1위가 GA 코리아였는데 인카금융 서비스가 설계사 수 기준으로는 이 두 명을 꺾었습니다. 지금 설계사 수 기준으로는 가장 많고 인카금융 서비스 이름에도 있다시피 자동차 보험을 처음에 위주로 했었습니다. 지금 4월 23일에 금감원의 보험감독국 제도팀하고 국내 대형 GA들이 모여서 정책 TF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거 왜 했냐면 아까 말했듯이 보험 설계사가 정직원이 아니고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 가입을 시켜놓고 아예 그냥 자기가 실적 안 해서 아예 다른 일을 해버린다든가 이래버리면 소비자들이 붕 떠버리거든요. 불안정 판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GA가 소비자 보험이 내부 통제를 위한 자율 협약을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과열 설계사 스카우트 방지 이거죠. 보험에 여왕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연말에 연말 됐는데 호텔 빌려가지고 크게 미스코리아처럼 옷 입히고 봉 들고 가면서 합계해가지고 가장 많이 판 사람들은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상도 주죠. 왕관까지 씌워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설계사들을 스카우트하려고 엄청난 돈을 주고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설계사 한 명 데려오는 게 100명을 데려오고 일반 100명을 데려오는 것보다 낫거든요. 전국 1등을 하는 설계사를 데려오는 게. 그런데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죠. 그런 것 때문에 GA 간 자율 협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느껴야 될 것이 그거죠. 소비자가 좋으면 주주는 안 좋을 수 있다. 여기서 똑같은 거죠. 이 설계사들한테 돈을 많이 주면 누가 안 좋겠어요. 기업이 안 좋겠죠. 설계사들한테 빼주는 돈이 적으면 기업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눈가리고 아웅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장치를 했다는 거는 그래도 겉으로는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을 자제를 하니까 겉으로는 비용이 줄어들겠죠. 기업 면에서는 좋은 거죠. 설계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받고 여왕 행사하고 하는 게 좋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예를 들어 호텔 행사도 취소하고 이러면 기업에서는 마진이 더 많이 낫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잉카금융 서비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잉카금융 서비스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가 굉장히 예뻐서 공략해볼 만한 타이밍이라 지금 좋은 시점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소리 소문 없이 올라왔습니다. 고점을 하나 둘씩 돌파하면서 2018년 고점을 2020년에 돌파하고 2020년 고점을 2022년에 돌파하고 2023년에 이제 이 완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횡보라고 있죠. 급등 후 횡보. 그다음에 다시 급등. 상승 N자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1만 5천 원 부분에서 사면 2만 원 가까이까지 1만 9천 원 수준까지도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잉카금융 서비스 상당히 차트가 좋은 상황이라고 분석을 해주시면서 1만 9천 원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